워너는 11명 멤버 중에 한 명만 선택할 수 없네요 왜냐하면 워너는 오직 하나니까 그래서 내 삶이 더 나아질 수 있어요 네, 다니엘씨 호명해주세요 제니스، Netania 안아지, 섹시사 кр 이랑 아샷나요 어떻게 해요? 아, 아, 스빌란, 스빌란, 제니, 스나타니아 오케이 네, 계시죠? 원짱 원짱 네, 이제 메세지를 읽어주세요 네 당신을 사랑한 게 잘못된 거라면 저는 잘못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당신을 다시 보고 싶어요 네, 내 말은 이쁜게 말해 제 말은 저는 잘못된다 저는 잘못된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이 와, 아주 귀엽다 저의 말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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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, 아, 아 보아스마 더 널 보면 웃을 네 생각에 힘을 나는 어디서야 always 널 믿고 원하는 순간에 너의 곁에서 뵙고 봄같이 매달려 너의 뜻 가득세 나는 언제나 지킬 거야 always 너와의 사랑에 외쳤던 어쩌면 돼 너 믿는 게 지금 all of me, me 너와의 거리에 추억을 만들면 네 길건던 자리에 항상 우주의 꿈쩍던 지금 이대로 영원히 를 두는 자 처음 함께 머물러 너와 난 이대로 변하지 않는 마음 하나만으로 널 사랑할 거라 약속해 아아해로 잘 문제없단 대신 앞에서 내맑게 웃어도 손까지 알아채지 내 반신도 같네 내 마음 다 표현 못해도 괜찮아 다 바라 웃는 법 아름다운 멈춰 온 이 자리에 언제까지나 두 손을 꼭 잡고 지금 이대로 영원이란 두 글자처럼 함께 머물러 너만에 이대로 변하지 않는 마음 하늘 밖으로 너를 사랑할 거라 익숙히 하루하루 같진 않고 영원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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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Yeah 네 생일 축하해 네 생일 축하해 오늘 저희 다 같이 사진 한번 찍을까요 우리 아들수야 저희가 오늘 촬영을 보내고 싶습니다 our fans 우리 팀이 대 ל 우리 팀이 고맙습니다 네, 이제 팬분들과 셀파랑 한번 찍어볼께요 셀피 바랑이야 셀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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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셀피 네, 여기 사진 이사님 오셨구요 셀피 펜 셀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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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stablished 셀피 셀피 다리바나서 고마워 마지막 멘트를 하셔야 할거같아요 되게 아쉽죠? 네 그럼 갈림씨부터 하신대요 이별의 시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스타린 근데 이제 스티바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을 다 합시다 이제 끝나고 아... 저... 아... 한동안 좀 안 할 수 없지만 저희는 또 더 열심히 해서 다음에 기회상에서 여러분 함께 해서 저희는 또 더 열심히 하는 상황에 대하여 저희는 또 더 열심히 해서 사실 우리의 시간은 무너뜨려는 우리의 시간은 거의 안 할 수 없지만 제가 바랍니다 그 시간에 안 할 수 없을 때 우리의 시간은 더 더욱 잘 만들지 않게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재우는 예에요 하지만 Ice 나는 정말 사랑해 정말 사랑해 하지만 하지도 못해 우리는 발끝의 다시 돌아다니ientes 사랑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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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이렇게 많은 곡을 찾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더 좋은데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사랑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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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hostre legion 편ican 인 hit 한글자막 와 인도네시아 워너블루 응원 너무 열심히 해서 너무 많은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supportnya 인도네시아 워너블 와 진짜 너무 힘내지게 아쉽네 근데... 진짜 안 좋은데? 사랑스러움이 어차피 맨날 있는 걸 보고니까 아쉬워하지 말고요 근데 절대 걱정하지 마요 왜냐면 우리 다 같이 볼 수 있을까요? 볼 수 있을까요? 우리 인도네시아 원곡 저희 무대가 어떻게 되었나요? 인도네시아 원곡이 어떻게 되었나요? 하리미 잘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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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는 우리 워너벌들을 위해 춤을 추고 노래하는데 저희 인생에서 제일 큰 기쁨인 것 같아요 거긴 하는게 가장 유리한한 그 poder상 가장 réussend 하는게 가장 유리한 여러분 워너벌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첫 대회를 이렇게 마치고 있어서 정말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 멤버들의 생일 축하하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꼭 돌아올게요 사랑해요